무얼 라면 먹을게 있잖아 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먹어볼건 이마트에서 구입한 미국산 냉장갈비살 CH 미국산 소고기구요 뭐 가격은 13000원 좀 그람당 466g 정도 되어있어서 이렇게 되어있는 제품인데 자 119 으로 수출되는 월드클래스 월드클래스 빛부 CH는 뭐지 그런 제품인데 자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사 구워서 먹어봅시다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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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rry 으 으 an 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구워갖고 왔는데요 크기가 좀 상당히 크구나 좀 가위로 잘랐어야 됐는데 자한 것들이 많아서 잘 몰랐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름장 참기름에다가 소금이 다 참기름 끓겨넣고 이번엔 좀 너무 익혔나 보다 조금 질긴 느낌 불이 좀 살짝 익힌 느낌은 요정도가 딱 좋은 것 같은데 요건 좀 들리긴 것 같은데요 확실히 들리긴게 낫네요 들리긴게 좀 낫고 롱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먹어서 그냥 한꺼번에 먹었는데 그 뭐야 고깃집에서 한 점씩 딱 익어 저와 죽당이 먹어서 딱 그렇게 드시는게 좋고 캠핑장 같은데 가셔서도 그렇게 드시는게 딱 좋긴 하죠 이마트에서 저렴하게 판매해서 먹어봤는데 부모님이 주시고 남은 걸 제가 먹는데 먹으면 하네요 집에서 고드시면 불판에다가 조금씩 적당히 맛있게 먹어서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정육점보다 대형마트에서 할인 세일하는 것 같은 거 할 때 구입하시면 꽤 저렴하고 고기도 괜찮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장 너무 좋아 안녕히 계십시오